3점 안녕하세요 잇츠 막내 윤아입니다 저는요 막내답게 상큼함으로 세일! 이나 공규 이렇게 가까이? 땀이 엄청 다같아 딱 봤는데 뭔가 예쁜거야? 어 약간 근데 근데 화이자 이게 일어났는데 예쁜 거지 아 그냥 원래 예뻐서 그런가보다 다가왔어 상큼 나 배고픈데 케이크 있으니까 넌 너무 먹고 싶네? 이 초콜릿 찍어 먹어야 됐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저희가 유니스 넥 마인 할림의 킹카드 하나 둘 셋 시작! 시작! 안녕!